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셀럽 슈카님이 휴가를 갔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의 또 다른 셀럽 최준영 박사님이 대체를 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안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아프면 누구로 대체하느냐는 건 정말 아무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항상 건강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덥네요 진짜 오늘도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은 진짜 여의도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오늘은 정말 덥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일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와 진짜 저절로 마스크가 다 젖어버리던데요 다 젖고 온몸에 땀을 젖어서 기운이 쪽 빠지는데 하여간 오늘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흐름이 한 12월 정도 더 이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일 났네 진짜 한 번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팡의 기원 팡 아시죠 교수님 알죠 팡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을 얘기하는 건데 그 기원 그리고 이 중에서 N을 N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를 누구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N은 어떤 N이었고 향후에 새로운 N은 무슨 N이냐 월가에 상당히 오늘 설전이 일어갔던 내용인데요 이 기존 N은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N은 그러면 팡클로그에 하는 N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결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캐시우드 잭도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같이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당국이 다시 한 번 dd글로벌의 규제에 칼을 갈고 있다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핫한 기사 먼저 dd글로벌 소식으로 전해드릴 건데요 이게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이 상장 폐지를 포함해서 상장 폐지를 포함해서요 dd글로벌의 상장 폐지를 포함해서 큰 제재를 준비 중에 있다 정말 대대적으로 한 번 제재를 해보겠다는 거죠 알리바바에 부과한 28억 달러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벌금보다 더 하슈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혹한 이걸 강조하는 땅오피가 써 있습니다 더 가혹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표현했고요 치아의 경우는 영업 중단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dd글로벌이 뉴욕에 상장한 마지막 중국 기업이 아니냐라는 석가에 나올 정도까지 지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오늘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지금 직접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미 겁을 먹은 만큼 먹었고 그다음에 앱 다운로드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장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 중단한다고 그러면 아예 기업을 그냥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죠 일단 상당히 많은 기업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불륜버거 발 기사로 전해진 기사인데요 일단은 뭔가 하나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시그널을 주려고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살을 사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전해지자마자 그런 관련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갱 표현은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좋은 표현인데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디의 결말이 다가오자 다가오자 오히려 다른 중국 기업들은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땀을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알리바바는 0.81% 상승 전환했고요 바이드 역시 0.53% 진동닷컴 역시 0.52% 텐센트뮤시 역시 1%가 넘어가는 상승으로 보였고요 그렇게 제재를 가했던 사교육업체 신동방 교육기술 역시 1.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전기차 업체 리오드 0.5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수의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애매하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니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분위기 상으로 이런 거죠 얘 하나를 갖다가 일단은 그냥 한번 제재를 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똑바로 알아들었지 하면서 이제 좀 풀어줄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시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중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의 디디의 어떤 그런 고통은 다른 기업들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안도의 한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디디 글로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7개 당국이 조사하면서 어떤 파헤친 그런 수많은 문서나 이런 걸 가지고 조만간 디디 글로벌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알리바바가 28억 달러 3조 원의 벌금을 맞았는데 그거가 더 가혹하다 그러면 얼마를 때리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디가 분명 중국 정부에서 뉴욕 가지 말라고 얘기를 사전에 했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이게 중국이라는 그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이야 이게 정말 위험한 선을 한번 넘어본 건데 이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월가의 뜨거운 원래 분위기가 이제는 지난주에 안 좋았던 시장에 대한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설전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디디 글로벌 기사가 나오자마자 중국 기업들로 이제 이슈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하여간 아까도 이제 디디 글로벌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다른 기업이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의아하고 지금 그런 생각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이따가 한번 출발 상황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사는 아르헨티나의 파라나 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기사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강인데 이 강이 깊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 강으로 보통 식수나 운송 경로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 보이십니까 굉장히 깊은 강이에요 근데 배가 지금 물이 말라갖고요 배가 쓰러져 있어요 그렇네요 저 배가 운행될 정도라면 거의 70년 이상만 80년 가까이 된 오랜 기간 동안에 처음 말라버린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으로 중요한 농산물이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수출이 안 되게 되면 농산물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이번 가뭄이 브라질 멕시코 파라가이카 연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라니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라니냐는 뭔가요? 네 라니냐가 이제 약간 추워 그러니까 엘리뇨? 네 그 다음 반대가 라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만물 박사 씨 아니 아니 왜 엘리뇨지 자꾸 근데 이거 라니냐는 일단은 가뭄인데요 제가 아까 낮이었나 기사를 봤더니 중국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근데 각 지역마다 이런 기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가뭄이 11월까지 지속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기사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플레이션 다시 한 번 우려가 되겠다 농산물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쭉 얘기했던 연준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논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기사를 갖고 갈고 올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동안 힘들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이틀 올랐죠 근데 지금 이제 s&p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 0.8%까지 올라왔어요 사실은 0.8%면 오늘도 사상 최고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이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장인동은 어렸습니다 공부자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지수는 별로 빠진 게 없다 다우가 0.84% 그 다음에 나스닥이 1.16% 밑에 있으니까 농담 사물 얘기하기는 뭐 까치로만 뜨면 닿을 정도까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다시 한번 s&p500 다우가 사상 최고치 될 일을 보여줍니다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별 종목 보겠습니다 애플도 3.07% 밑에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이 빠진 게 아마존이 4.98% 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다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구글도 0.3% 밑에니까 거의 붙어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3.5%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을 쳐도 평균 한 3%대 밑에 있어요 역사 최고치 밑에 그러니까 실제 조정이 굉장히 깊은 듯 보였지만 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일부 중소용주들이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타격이 큰 거지 실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기업들은 별로 빠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루한 건 맞죠 지루한 건 아마존이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실제 고점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올라갑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들 기업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 때 이제 모든 게 결정나겠죠 왜냐하면 실적 한 방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지 않습니까 물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월가의 대다수의 분위기는 이들 기업들이 예상치를 비타할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니까요 조금만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의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팡에서 N은 네프리스입니다 이걸 제외하자 이제 2분 시점 발표 이후에 네프리스 빼버리자 왜냐하면 팡이라는 말이 거의 일상 영어가 된 거예요 그렇죠 팡팡팡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 팡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드리면 제가 어제 내겠지만 올해 6개월 동안에 530만 명의 가입자가 순종했는데 2013년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전년에 작년도에는 2600만 명 가입했거든요 거의 한 4분의 1통만 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네프리스의 모든 가입자가 슬로우에 시작했다 이제부터 정체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미있는 콘텐츠가 부재 중이다 오늘 한 전문가 말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콘텐츠가 드라이하다고 표현합니다 말랐다 그냥 말라붙어 있다 한국은 지금 킹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킹덤은 국내 얘기고 전체 글로벌로 보게 되면 여진이 볼 게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파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왠지 딱 가서 보게 되면 특히 최근에 나왔던 새로운 신규 영화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준답니다 봄을 아무 재미가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본 게 없어서 그렇지만 하여간 이런 콘텐츠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분기에 좀 나아지느냐 3분기 역시 350만 명 순적으로 매우 실망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원래 예상치가 500만 명 후반대였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에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월간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 대해서 비용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실제 이 스트리밍 업계에 뭔가 왕자로 다시 한 번 올라서기 위해서 수단을 삼는 건데 그러면 게임은 또 경쟁이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게임이 들어온 순간에 만약에 콘솔이면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일반 게임은 EA, 일렉트로닛 아츠, 액티비전, 블리저드 그런 것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애플 아케이드 혹시 하시는 분은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말씀 여쭤볼게요 애플 아케이드가 게임이 모여있는 거기서 모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 아케이드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 TV를 보면 봤지 애플 뮤직비디오 들었으면 들었지 게임 건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쟁 때문에 게임을 해갖고 뭔가 늘리려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다시 한 번 또 경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넷플릭스가 잘한 결정인가 하면서 뒤에 지금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가입자 순증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조금 천천히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상황을 보시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 어떤 앤으로 대체해야 되는 뭐냐 그 애는 엔비디아로 하죠 저는 네이버이길 바랬는데 진짜 내가 네이버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네이버 해야죠 그러네요 이분들이 네이버를 모르고 말이죠 네이버를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뭐 거긴 동의합니다만 하여간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기분 안 좋은 소식이고 그렇죠 엔비디아로는 깊은 소식인데 하여간 여러분들 그런데 이 팡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분들 제가 이제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팡이 만들어진 말이 짐 크레이버가 어느 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벌써 7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 얘기 8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3년에 우리 저기 본부장님도 이제 이런 용어 하나 만드세요 저희가 그냥 일상 증권용어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거 할까요 뭐 그냥 뭐 팡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뻥 뻥은 좀 그러네요 뿅 뭐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3년에 팡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제 이 짐 크레이버 썼는데 처음 썼는데 작년부터 짐 크레이버 역시 이 팡의 N은 넷플릭스는 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기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엔비디아가 됐든 간에 뭔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고 그렇네요 또 한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가입자 구독자에 대한 순중인데 점차 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조만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리가 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라스베가 샌즈라는 기업이 있죠 카지노 기업입니다 혹시 가보셨죠 전 가보죠 가보셨죠 가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딱 이거를 기사를 딱 읽으려고 하는데 얼핏 교수님 보니 교수님이 벌써 반가워하는 얼굴 그럼요 샌즈 카지노 유명하죠 가서 하십니까 이렇게 저 CES를 제가 세 번 가봤거든요 그때마다 숙소를 샌즈 카지노 있는 호텔로 잡았습니다 그럼 CES는 그냥 명목이 아니라니까 오해를 자꾸 하고 그러세요 근데 가끔 가서 저는 블랙잭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러시안 룰렛하고요 근데 그게 연초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못했을 거고 올해는 못했고요 작년 했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한 뒤부터는 못 갔고요 그 전에는 연달에 세 번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못 나왔어요 일단 작년에는 1달러가 넘어가는 손실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0.16 예상했는데 0.16이 나왔고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적자의 모습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매출이 1096.9%가 커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라스베가 센즈가 겪고 있는 이 불법적인 의혹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120억 달러짜리 재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마카오에서 2004년에 카지노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을 때 이걸 라이선스를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보니까 마카오에 상당히 저명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해서 샤바샤바해서 일단 이 라이선스를 준 것 같아요 도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밝혀지면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6월 16일부터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120억 달러가 어떻게 책정된 거냐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의 70% 내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약간 불리한 조금 라스베가 센즈 약간 불리하다는 게 좀 평이 나오거든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런 재판들이 이거 약간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냄새 나는데 맞나요 이게 또 희생양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 기업들이 뉴욕에서 자꾸 빠지는 것도 미국에서 외국 기업 책임법 때문에 있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반대로 공격하는 느낌도 있네요 왜냐하면 저런 개도국에 들어갈 때는 흔히 말하는 예전에 관철이 한다고 하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비일 비지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 하면 워낙 카지노가 많다 보니까 매출이 다수 여기서 올라온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카오가 훨씬 더 매출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카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이런 아주 직격탄에 맞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차트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만 더 내려오면 10년에 걸쳐서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mgm 리조트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카지노 업체지만 지금 이 기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밴커 어메리카가 일단 분기배당을 기존에 0.18에서 0.21로 인상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밴커 어메리카를 제가 다시 한번 주시고 봐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배당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요 2017년 0.075 그다음에 0.12 그다음에 0.15 작년 0.18이었는데 지금 0.21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배당을 인상시키는 기업인데 보통 배당 인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배당을 그냥 빚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고점 대비 한 8-9% 밑에 있는데요 8-9%면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까지 얘기하면 제가 금융주의를 가져가보자 하는 얘기를 한 200번 했거든요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에너지나 금융도 역시 가져가보자 하는 말씀을 다시 잘 이해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더 비워드라고 해서 이 비워드의 비가 비트코인의 앞자거든요 이벤트가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통 모여서 같이 포럼 같은 거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캐시우드 덱토 씨가 같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비트코인과 관련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온 거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스퀘어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산화 시켰더니 이게 막 도난당하기도 하고 해킹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걸 따로 외장하드에 연결시키고 따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 지갑을 개발해서 보다 조금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관을 더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했고요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건데 스페이스X에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도지코인까지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사람 말은 참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돈을 잃는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력이 나오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해서 결제할 때 비트코인을 쓰겠다 안 쓰겠다 말이 많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관련 회사가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도지코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암호화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거나 말을 잘못할 때 말하면 도지코인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화 도중에 잭도시가 트위터에서 만약에 광고주가 광고주가 돈이 아니고 나의 광고비를 암호화폐로 낼게라고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트위터 광고를 내고 돈이 없으세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있는 거죠 그걸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위터 계정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트위터는 저 한 번도 안 써봤지만 거기도 광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비로 만약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거나 암호화폐를 좀 더 우리 일상생에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암호화폐 팬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지난번에 테슬라에 지불 수는 안 쓴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쓰실 거에 물어봤더니 다시 한 번 제 사양을 고려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드가 비트코인이 원래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보통 채굴할 때 전기만 있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딱 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그래도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더 청경친화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짱이다 하면서 이 세 분의 말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불 수사 쓴다든지 해서 조금 더 비트코인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삼맛달 회복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저 사람 셋이 카톡 단톡방 같은 거 있어가지고 띄우고 그런 거 아니겠죠 이분들이요 이분들 모여서 얘기할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이 포럼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하여튼 불안해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다 차치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연연이 있는 분이 일러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러 머스크가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전기 때문에 채굴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도저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불 수사는 안 되겠다 했다가 다시 고려한 자체가 너무 말을 잘 뒤집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이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상당히 연연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단절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비트코인은 아마 오늘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한 게 지표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지표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르세요 매주 목요일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는 36만 명 외상에서 제가 가로 쳐 블록 처리해 드릴게요 36만 명 외상에 있는데 41만 9천 건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나오자마자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흐름 하에서는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은데 하면 주가가 예전에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이상 안 할 거니까 지금은 계속 지금 10년 국제 순위를 지지부지나 흐르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가 고용 지표고 뭐고 다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려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제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큰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정상적인 팬데믹 이전에 실업자의 모습은 몇 명이 아니라 주가에 나오는 실업자의 모습은 20만 건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만약에 예상체도 10만 건 높은데 40만 건 넘어가는 거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회복은 조금 더더지는 걸로 보이니까요 이게 오늘 하루에 지금 약간의 아까 선물이 마이너스를 보여준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간단한 기사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기억을 볼 건데요 월풀 아시죠 가전제품 제조업체죠 월풀이 원래 5.9 EPS 예상했는데 6.64가 나오면서 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매출력이 비슷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최근에 워낙 주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왔더니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적은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T&T가 오랜만에 실적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 주가가 되게 재미없는 시기고요 이대로 가면 사실 드물 케이스죠 50 위주 저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10센트가 비트했고요 89센트가 EPS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무선 가입자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선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T&T에 있는 자회사 HBO 맥스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장이 나왔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BO 맥스 HBO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 아마 영화였나 뭐 미든가 보셨는데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HBO는 지금 현재 AT&T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아롤틴이라고 하는 주택검설어체가 있는데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못 나와서가 아닙니다 2.8일 예상했는데 3.0이 잘 나왔는 건데요 이게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약간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항공주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우스트 에어라인도 역시 적착평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지지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가 실적이 많은 분들이 올해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러면 약간 적자에서 석자가 전환한다고 예상했는데 아직 델타 때문에 아직까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정말 깜짝 놀라운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죠 크록스 크록스 신발 네 집에 없죠 있습니다 그럼요 재판전을 했더니 저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이제 이게 신으면 뭔가 발이 막 돌지 않습니까 뭔지 알죠 너무 풍심풍심하니까 딱 이렇게 딱 발을 붙어야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었고 안 신는데 크록스가 말이죠 EPS가 1.60을 예상했는데 2.23이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야 날라다녔네요 네 주가가 8%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 최고치를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음 일단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 보면 뭐 밖에 날리로 갔다 보면 편한 신발 신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의사분들을 대부분 다 크록스 신고 크록스 있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면 사계자 신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오늘 8% 급등하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왜 대단한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표 기억나세요 크록스가 금융위기 때 말이죠 네 주가가 0.94달러였어요 그래요 0.94달러였는데 혹시 지금 주가 아십니까 크록스 주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재미 삼아서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딱 시간에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네 이 봉 보이십니까 봉 뜬 거 네 오늘 11% 급등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요 133달러입니다 와 0.94였는데 100배 이상을 올랐는데 네 10년 전에 0.94였어요 이게 아 저는 왜 맨날 실으면서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크록스가 그 지금은 아닙니다만 네 초창기에는 이게 안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왜냐면 이제 그게 딱 신으면 에스컬리 탈 때 발이 해갖고 닫히고 네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신으면 폼이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일명 이 신발이 안습신발이었거든요 안습신발 안습신발 이거 신으면 데이트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일까 신었는데 그게 이제 틀이 깨지면서 지금은 뭐 남내로 상관없이 다 신는 신발을 바뀌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게 좀 혹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건데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년 전 작년에도 20달러였어요 지금 133달러 아닙니까 이야 6배가 상대상한거에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인가 그럼 그렇죠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아니 뭐 신발 좋은거 신으면 뭐해 어차피 근처에만 왔다갔다 할텐데 또 입으시는 분들이 바지는 또 뭘 입냐면 네 레깅스도 입으시는거에요 그냥 뭐 편하니까 운동도 하고 또 그냥 편하게 입고 어떤 분들도 또 욕도 많이 먹지만 그걸 또 파티복에 입고 가는 분들도 하다보니까 근데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가 뭐 남의 눈치 볼게 있겠습니까 자기 편하면 되는거지 그러다보니까 일단 주가 올라오면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제 책에서 미국시 다비다에 벌써 3년 전부터 저희가 추천으로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자랑하는게 아니고 아니 진짜로 책에 증거가 있는데 우장국에 책이 보여갖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오젠 아시겠지만 알차예병을 만들고 있는 지금 그런 제약사인데 4.54 예측했는데요 현재 5.68 나와주면서 조금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는 한 1.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바이오젠은 현재 실적된 운진인게 아니고 알차예병 치료제인 아두엘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원래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더 있거든요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라스베가 센젠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출발했으니까요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오가 0.03% 마이너스죠 원래는 다 플러스였습니다 S&P500은 다행히 지금 출발은 플러스 출발인데요 0.11% 플러스 다오만 0.03% 마이너스 역시 나스닥은 0.23% 플러스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나스닥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만 몇개 좀 보고 할건데요 네 크록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록스 크록스는 제가 왜 따로 실세를 보냐면요 크록스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S&P500 종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다보니까 따로 가격을 줘야겠죠 현재는 8.37%가 급등하면서 차단치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AT&T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조금밖에 안올라 0.99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맵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맵이 나왔는데요 보게되면 뭐 기술주 애플도 마찬가지 MS 마찬가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1.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하나 보이잖아요 텍사스 인트루먼트라고 하는 이제 칩 제조업체인데요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데 실적이 좀 못 나왔습니다 전망치 낮추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솔직히 최근에 반도체 쪽에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실적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아니면 하반기에 칩이 굉장히 부족할 거다 아니면 차고 넘칠 거다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굉장히 왔다 갔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 기업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술주가 힘을 내면서 이쪽에 있는 거 왼쪽 하단에 있는 게 금윤주거든요 금윤주가 다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전부 다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던 에너지도 좀 이쪽에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역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엑스모빌이 1.04% 하락 쉐브론이 1.12%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철도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CXX 유니온 퍼시픽 다 철도 기업인데요 일단은 오늘 CXX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철도 기업들이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운송회사들이 있는데 철도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단은 차가 이제 트럭 운전기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차로 옮기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볼까요? 네 어떤 거요? 넷플릭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넷플릭스요? 네 넷플릭스는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0.6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안 좋네요 실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적과 관련 없이 어떤 한 기업이 내놓은 어떤 뭐 우리 게임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운 평가가 나오면 주가 급락하기보다는 이제 꾸준한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솔직히 넷플릭스가 이렇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지만 네 가입자가 이렇게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작년도 2,600만 명인데 야 같은 기간 동안에 야 그럼 4분의 1통이 난다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좀 주가 어려웠지 않을까 특히 이제 빠진 폭의 다수의 이유가 지금 솔직히 아시아퍼시픽이 증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게임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더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좀 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 EPM을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EPM도 552.69달러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벌써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들이 벌써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잘 나오고 기대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도 기대하는데 네 진짜 이걸 좀 미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타이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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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잘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설사 만약에 한문기 못 나오더라도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뭐 어차피 장기투수 하신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어쨌거나 다음 주에 대부분의 큰 기업들 이제 끝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더욱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주목해 주셔야 될 이유가 더 생겼네요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것저것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투자를 할 땐 작은 시그널을 읽어서 흐름을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출연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내일도 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푹 주무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의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사항은 해무려 해완 인뼈